렌즈 꼈는데? 어이씨 이거 삭제 어떻게 해? 이거 홍채 홍채 어떻게 삭제해? 개망했다 이거 개망했다 이거 원래 이 색깔인가? 뭔가 이상해 홍채 홍채 어떻게 벗겨 여기 밑에 있나 얘 왜 이래 크지? 얘 못 줄이나 밑에 색깔이 안 보여 이거 너무 짧아서 어떻게 줄이냐 렌즈? 흠 흠 근데 호..어 좀..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음 됐다 눈이 괜찮다 렌즈라 뭔가 여기다가 갈색 렌즈 끼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봐봐 이거 아니면 이게 나은 것 같애 이게 1번 이게 2번 뭐가 나요 이것도 괜찮은 1번 이러고 이제 아이라인 와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다 나 와 속눈썹이 역시 중요 어 중요구만 길이는 무조건 길 길면 안되겠다 무조건 길면 안되겠어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색깔이야 이게 이게 뭐야 아이씨 이게 뭐야 기껏 어 눈 커보이게 화장 해놨더니 어 눈이 더 작아 아 이게 뭐야 역시 속눈썹은 검은색이구만 아 이걸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이정도 아우 됐다 이쁘다 누구 캐릭일까 되게 이쁘다 문신 뭐야 이거 문신은 별로 이쁜게 없는 것 같은 이게 잠금 아 이거 아닌데 없애고요 주름 에이 주름을 왜 넣냐 에이 빵 Hur Com 엄청 이뻐 뽐 헉! 이거 방송에 봐도 되겠지? 저절부위 안 보고 무조건 아이씨 뭐해 뭐야 이거 아이씨 솟았어 적당히 봐야지 근데 위로도 좀 여자는 골반이지 그렇지 이거 어떻게 포즈 편집 그래 이렇게 있어라 아니 그러 개쩔어 저장해놔야되나? 계속 할때마다 바뀌어가지고 제 몸매처럼 만들면 되는거죠 이거? 이거 다리 스타킹 같은거 이거 왜 있냐? 그리고 저는 희망상 엉덩이 힙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엉덩이가 좀 컸으면 좋겠어 제 희망상 뭐 그렇게 고칠게 없을거 같애 얼굴 개 작다 골반 너무 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육덩 찐거 아닌가? 어깨도 괜찮고 어깨도 안 넓은거 같은데? 됐어 딱 나네 근육 복근이 있어야지 너무..너무 있나? 뭐..뭐가 뭐지? 기다려봐 이렇게 근육도 보이나? 어디 복..어디에 근육이 생긴지 모르겠어 개쩐다 왕짜 보이는거 같애 탄력있는 몸매를 원하세요? 그러면 검은 사막 하세요 엉덩이 힙업이 안된거 같은데 어 너무 밝아 하차가 너무 짧은가? 아니죠? 딱 이 정도? 길게 되네 얜 너무 길다 솔직히 에바다 얜 너무 길다 솔직히 에바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쩌나? 너무 길다 쩌나? 너무 길다 쩌나? 됐다 그래서 이 정도 몸매는 가져와야지 왕짜 있는데? 이상하다 왕짜가 보이는거 같애 그냥 근육 없앨게요 아니 이거 배가 울퉁불퉁한 건가봐 그렇네 문신 그냥 이상한 것 같은데 엄청 이상해 문신 포즈는 뭐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포즈는 왜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해 포즈 포즈 조절한 법 모르겠어 안 움직여 발 이게 뭐야 뒤로만 되네 이쁘지 뭐냐고 야 나 문제점 발견했다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 상처가 너무 긴가 아니죠 괜찮은 건가 딱 좋죠 몸매 딱 괜찮은 포즈 정하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야 이거 앞뒤로 밖에 안 움직여 포즈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키 좀 졸리자고 나도 좀 큰 것 같긴 했어 어떻게 졸리지 건데 이러면 다리가 짧잖아 키만 어떻게 따로 못 졸이나 근육이 없으니까 살조에 출렁거리는다고 알았어 근육 좀 만들어주자 15씩 어때 위에 부분이 무슨 캐스터 내채같아 개쩔어 아 이거 어떡해 좌우대칭 말고 아니 위에 올라가네 호잇 내 포즈 딱 정하겠어 아 이렇게 해서 뭐 좀 정하면 되나 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아 됐다 아 너무 원하는 원하는 포즈가 있는데 이게 맞나 잠깐만 포즈 좀 취해볼게요 아 반대로 해야 되네 아 어때 포즈 어때 포즈 포즈가 왜 없어졌어 개빡정 포즈 안해 아 짜증나 아 포즈 아 좀 짜증난다 됐다 됐다 자 음성 이거 할까 내 목소리 비슷한데 아닌가 조금만 내릴까 핫핫핫핫핫 어때? 별로? 하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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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남..씨 남잔데? 하아 이거다 아 내 목소리 자 내 목소리로 가주시고 내 목소리로 녹음하는게 더 편할텐데 핫핫핫핫 아닌가? 한입말고 야 머리 머리 내가 이거 있었나? 아니 아 머리 모양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머리 모양 자 장장 지금 한시간 달리고 있어요 꾸미는데 자 지금 56분 됐구요 오! 이거 개이뻐 뭐? 야 개이뻐 턱 안 이상해요? 옆에서 보니까 턱 이상한거 같은데? 괜찮은가? 근데 사람 원래 좀 턱이 튀어나오죠? 헐 개이뻐 헐 하아 나 진짜 공부만 잘했으면 소영이가 차렸으면 개잘 됐을거야 캐릭터 행동 캐릭터 행동 날씨 좀 바꿔볼게요 한번 다른 조명빨인지 조명빨이 아닌지 어디서 찍든 이쁘네 캐릭터 행동 표정 이 어색한 웃음 이 어색한 웃음 뭐에요? 어 근데 이거 이쁘다 어 나 이걸로 할까? 이렇게 싸울까? 어때요? 되게 억지 웃음인데 건데 음 안 도와줄거에요 막 여러분 우와 되게 현실같다 이거 표정하면 못 바꾸는거죠? 어 나 이걸로 이 표정으로 할까? 어때? 나 이 표정 마음에 들었어 지금 아 표정만 하는거라고? 아 그냥 아 난 이, 이, 이 얼굴로 하는줄 헐 이거 개귀여운데 아 나 이씨 아 까비 자세히 옷이 근데 맘에 안들어 옷을 안 바꿔줘? 아 그냥 이건 예시로 보여주는거죠? 그러면 오이씨 가슴밖에 안보이는데 어쩌지 복장 복장 입히니까 되게 이상하다 뭔가 가슴밖에 안보여나 하아 속옷 입고 싸울 수는 없잖아 복장 마음에 안든다 에이 복장이 이거 에바 쳤네 이거 아니면 이게 낫지않나 아 첫번째 키 제일 낫다 복장 근데 지금 복장은 지금 정하는거 아니죠? 그냥 입어보는거지 캐릭터 이름 파일 저장해볼까? 확인 캐릭터 이름 쓰냉이? 서냉보다 쓰냉이가 낫지않나? 냉이나물 쓰냉이? 냉이나물 쓰냉이 이상한 생선 생선 완료 오 완료 했다 와 후덕한거 봐 게임 주소 덱이 필요하대 잠시만요 259명 육덕진게 좋은거 아닌가요 고맙습니다